자 이 두 사람의 공합을 본다라고 그러니까 부부잖아 부부인데 내가 이렇게 두 사람을 보면 연이 닿아져 있어요 인연은 맞다 내가 부부의 합은 들어있기는 하나 각방을 쓰거나 주말 부부가 되거나 달달이 만나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원진이 껴있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우째 이래 이래 만났노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만났는데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이는 절대로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사이이기는 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도움 주고 저렇게 도움 주고 서로가 맞아 떨어지는 그거는 맞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두 사람 간에 뭔가 이제 딱 들어섰을 때 보면 내년자로 나는 자손이 없죠 자손이 생겨야 되는데 못생겼어요 지금까지 어찌보면 합방이 없다라고 하든지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들이 오지 않았다 난 그거 본인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애 빨리 낳아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없었잖아 네 그런 생각 애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나야겠다는 생각 그걸 못하고 안하고 살아오다가 이제는 내가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 수전에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니도 내 사주를 보면 어떠한 촉이 있고 도 아니면 뭐고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운을 읽을 줄 아는 신의 가물이 있어요 우리네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움직임이 없으면 이 아빠가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걸 감지를 했어요 엄마 나름대로 바람이 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뭔가 지금의 시점에 와서 내가 아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라도 조금 낳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언니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촉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 합은 들어있습니다 합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성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는 지금은 자존 점지가 우선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해도 삼신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벌전이 있다 보니까 언니가 이 사람하고의 결혼을 앞전 두고 그 전에 내가 내렸던 아이들 그리고 내 윗대에서 내려졌던 아이들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 삼신에 벌전이 있다 보니까 뭔가 고에 맥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게 그 어떠한 할머니 본인의 증조자 할머니가 본인한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삼신에 그런 벌전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부부 공합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내가 이 혼수가 들어오거나 뭐 하거나 이렇지 않은 두 사람인데 제가 내년짜로 봤을 때 남편이 분명히 바람이 나요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나도 모르게 급하게 서두는 게 있어요 빨리 뭔가 자석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식궁 자식의 그 부분을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100%예요 나는 100%라고 확신을 하는 건 뭐냐면 보여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더 여자가 더 붙을 수도 있다 그거겠지 언니가 생각했을 땐 근데 내년짜에 이 아빠가 뭔가 바람이 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내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자손이 있다 보면 자석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잠자리도 안 하는 내 남편이 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합을 붙여놓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 사람의 공합은 좋아요 공합 자체는 근데 뭐 생년월일을 봤을 때 내 사주 팔자를 봤을 때 이 이제 실패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언니가 내 고력이 많다라는 거지 어떠한 남들한테 하지 못하는 말들 끙끙 속으로 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언니가 말을 하고 사세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혼자 삭히고 살아왔거든 근데 지금부터 내가 갖다 붙으면 얘가 튕겨져 나가요 지금은 맞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곁으로 오면 내가 튕겨져 나오거나 튕기는 형국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튕겨나가지 않게 앵극 앵극 갖다 붙이면 튕겨져 나가잖아 그치? 근데 S극 앵극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다? 자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연결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언니는 삼신에 많이 빌어야 됩니다 지성님 전에다가 많이 빌어야 되고 그렇게 가셔야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아가는데 쭉 연결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원진 살은요 원진이 껴있다는 거는 엄마 결혼 전에 공합을 다 봤을까? 근데 반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너가 원진이 껴가지고 될 것도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원진이라는 거는 내가 전생에 원수가 현생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생에서 살아갈 때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거를 풀지 않으면 죽어서 다시 한생이 됐을 때 또 만나요 그러면 만나지 않게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다 풀어라는 숙제를 받고 태어났단 말이야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인연이 되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닌가 배 그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여기에서 또 꽃이 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는 고리를 언니가 지금까지 삐 나 애기 가질 생각이 없어 하고 딱 이렇게 철벽 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계속 나이 들어가면서 외롭고 뭔가 혼자인 것 같고 어 그렇거든? 애 안 좋았는데 지금 왜 애 놀라카노? 맞잖아? 끝까지 애를 안 가졌어야지 근데 이 두 사람 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를 본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가지려고 마음을 먹은 걸 수도 있어 그치? 네 어 그러면 언니는 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가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많이 빌어 가셔야 되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지금 앞으로 있다라는 거 벌전부터 소멸을 시켜야 되겠죠 그 벌전들 소멸 시키면서 인도 한생 시킬 애들 내가 흘렸던 애들 그 애들을 위해 다 할머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빌었던 할머니 그 할머니한테 증조자 할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빌어 가셔야 됩니다 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언니한테 재미가 없었죠 근데 그 재미를 보려면 합을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잠시 하다 내리세요 그러면 언니하고 아빠의 사이가 바람날 것도 안 나요 막으세요 그러면 내년 안에 내년 안에 인심을 해야지 응 아빠가 밖으로 놔둘 것도 안으로 들르는 거예요 100%예요 나 확신이 들어요 이 사람도 가물이 있어요 어 이집도 이씨 대주님이 보통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아닌 척 하면서 응 이 끝으로는 양이 있는데 속에 늑대가 들어악아있고 여우가 들어악아있어요 본인 인정하죠 여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자기는 여자를 싫어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 그리고 솔직하게 다들 그렇게 말하고 바랍니다 응 근데 막 저는 막 파고들질 않으니까 그냥 그래 근데 막상 맞닥뜨리면 언니는 운다 그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니도 마음이 여리고 엄청 우울과 우울증 한 번 오면 언니는 남들보다 더 세게 와요 어 지금도 내가 언니를 톡 건들면 언니는 여기서 통곡을 하고 있는다 솔직하게 어 속 안에 끌어안고 있는 걱정껏 거리들이 너무 많고 어 끙끙 혼자 앓고 있는 것도 많고 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소지가 지쳐있어요 낙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내년에 나가는 삼재잖아 거기까지 준비 잘 해가지고 웃는 삼재가 되세요 웃을 수 있는 그런 복삼재 나한테 경사인 삼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괜찮아요 엄마 준비했을 때 뭔가 어 준비를 해서 내가 뭔가 닦아 나갔을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언니한테 올 고비들이 좋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방 쓰는 거를 합쳐야 되는 건가요 땀을 흘리든 뭐 똥을 싸든 뭐 자다가 장구를 하든 뭐 코를 굴든 뭐 10년 세월 동안 같이 각방을 쓰는 사이잖아 그죠 그런 사이가 갑자기 한다고 그게 뭐 쉬워지겠나 뭐 몇 번이 됐다가 뭐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뭐 이렇게 계속 점점점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보자라는 건 합의를 드리세요 자연인신도 자연인신이지만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그죠 그렇다고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년자로 분명히 이 사람한테 내 자리 내 부부 궁의 부부 자리에서 뭔가 깨짐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혼 안 할 거면 이별이라는 걸 이별이라는 걸 언니가 맞으면서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을 거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100%예요 바람납니다 아빠 그거 언니가 알면서 못 잡으면 언니의 탓인 거예요 오늘 그거 알고 가라고 이렇게 점점 뭐 또 당첨이 됐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분명히 바람나는 거 이거 잡아라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신에 잘 비세요 진짜로 엄마한테 아까 전 봐드린 거 얘기해 다 들어보고 그렇게 조율을 해서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손 점지를 해달라고 그 할머니한테 매달리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가 있긴 있어요 있죠 있죠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옛날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우리는 뭐 어쨌든 음의 기운에 종사를 하고 있는 무당의 직업이잖아 근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을 자는 믿고 안 믿는 자들은 안 믿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종교를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저희 언니도 애가 하나고 평소도 애가 하나거든요 다 저희가 그래서 자식이 막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운이 그것도 있죠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손 정지해 줄 때도 언니 집에 아들을 갖다 던져준게 그 할머니가 갖다 던져줬다고 아까 엄마한테 전 봐드렸거든 그러니까 그거 그 할머니만 잘 대우하고 가시면 그 할머니가 술술술술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팩트로 잡아내줬잖아 그 할머니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빌려가셔야 된다는 거 종교가 본인은 무조건 종교가 있어야 돼요 신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전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지세요 이제 그 엄마한테 얘기해서 불줄을 가든 어쨌든 인연 지어서 뭐 신전에 왔다 갔다 하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종교를 갖고 삼신에 애 받는 게 억수로 힘듭니다 가려야 될 것도 많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거를 맞닥뜨리지 않고 내 남편이 바람이 100% 납니다 내가 점을 보면서 100%는 없어요 99%까지는 얘기를 해도 근데 이게 100%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별수를 본인이 막고 본인이 또 우울감에 빠져서 산단 말이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애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못 들어오게끔 막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요 점심을 꼭 해야겠네요 내가 하고 싶다고 부부에 합을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석을 갖고 오자라는 거예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